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YTN 보도에서 부족한 점들은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정책중심 보도의 미래 그리고 차세대 뉴스 OTT를 지향하는 이슈맵의 방향성까지 함께 진단해봅니다. 애정어린 고견으로 채워진 11기 시청자위원회 마지막 모습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식콜콜 위클리핑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짧고도 길었던 추석 연휴가 훌쩍 지나고 어느덧 7월이 시작됐습니다. 제법 가을 기운이 풍기는 것 같은데요. 10월에는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개천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단군 신화 속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개천절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태극기 다른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적수가 되어서 YTN 시청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경제 뉴스와 관련된 지적이라기보다는 평가 이런 것을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4년 동안에 YTN의 경제 뉴스는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제 많이 어렵다는 인식들이 여러 시청자들 사이에 또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YTN에서 전달되는 경제 뉴스들이 어쩌면 또 쉽게 잘 설명도 하면서 원래 초기에 제가 봤던 그런 엉뚱한 실수들을 하는 빈도들도 상당히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경제 뉴스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오히려 이걸 차분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패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특히 뉴스들의 성격이 진행자와 패널 간에 상당히 대담 형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행자께서 그거를 설명을 먼저 하고 또 설명을 다시 듣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번씩 패널 설명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너무 애를 쓰거나 아니면 좀 억지로 질문하고 억지로 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업투데이트된 뉴스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뉴이저의 경제 관련 부분을 좀 대체를 하면은 좀 그런 수요도 많이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뉴스에 더해서 국제 뉴스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많이 드렸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현장 파견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하신 것처럼 많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제적 현상,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 현상을 외신 어딘가에서 보도했다는 것을 보도하는 그런 행태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사라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이슈들을 좀 잘 전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뉴이저 질문 내용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함영관 앵커가 굉장히 학구적이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좀 길어지고 저도 늘 고민인데요. 본인이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패널로부터 조금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살짝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데려올 수 있는 답변을 끌어내도록 저희 제작진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보도 간행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도 분량 및 시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보도 채널의 속성상 시간 중 광고 시간 제외하고 순수 보도 시간 중에서 정치 분야의 보도 시간을 꼼꼼히 분석해 보시면 보도 분량 및 시간 점유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원 활동 중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 중심 보도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정치 현장의 보도 내용은 정당과 정치인 간 갈등과 이견 중심 보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패널 토이나 각각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 등이 출연해서 대담을 나누는 보도에서도 소속 정당의 인연을 부합하는 정책 방향 여론의 추이, 효율, 경제적 가치, 민생에 중점을 두고 토론하고 싸워야 하는데 말꼬리 하나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정답이 뻔한 질문을 하는 또는 거기에 답하는 식의 보도 패턴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로 4년여 동안 해오던 시청자 의원 임기를 마칩니다. 방송의 비전문가가 시청자 의견을 대변한답시고 이것저것 어집지 않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보도에 앞장서 주신 일선 취재진과 임원님, 4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시청자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YTN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저널리즘의 승화를 기원합니다. 정치 뉴스의 비중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은 회사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청자 위원님들이 주셨던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협업을 통해서 보도국을 끌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토론과 고민에 축적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선에서 일단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하게는 정치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재겠죠. 다루는 방식의 문제고 갈등과 대립 아니면 권력투쟁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의 보도 관행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위주의 건설적인 논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모두 피부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뉴스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뉴욕, 런던 등 해외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수치 또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그런 숫자들 뿐이죠. 그러나 이조차도 전쟁과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는지 세세히 친절한 설명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소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정상화가 되는 건지 정상화는 결국 될 것인지 구조적으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몇 해외 미디어들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이에 대한 사설이나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분석 내용들도 종종 눈에 띄던데요. YTN 매체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YTN은 전문가 분들을 활용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나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용한 분석들이 제공된다면 매일 매체를 접하고 또 매일 인플레이션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수긍하고 또 지금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저도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난 2년간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를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24시간 보도 채널로서 정체성이 아주 확고하고 그러한 정체성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YTN을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는 사설이 있다면 YTN은 매시간 수많은 각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YTN 스스로도 어떤 일을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거시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을 담은 친절하면서도 우리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입니다. 제가 YTN 시청자위원회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권력 감시를 YTN이 잘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어떤 뉴스라는 장르의 다변화를 우리 YTN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인권이나 소위 말하는 따뜻한 뉴스, 소수자 뉴스, 인권 뉴스를 많이 다루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던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지금 YTN이 조금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큰 불만이 없습니다. 권력 감시도 최근에 영빈감 터진 다음에 YTN이 추가적으로 단독 보도했죠. 거기에 레드카핀 얘기도 나오고 택배검색센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보도도 하셨고 또 좀 지나간 얘기지만 경찰국장 뿌락치는 원란도 아마 기자협회 상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감시도 여전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인권 소수자는 워낙 한국의 정치 뉴스 편향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뉴스가 있는 전역 통해서 꾸준히 월간 유의점에서 이번에 동물권 하셨더라고요. 또 이번 달 넘어와서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인권 뉴스 소수자 뉴스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뉴스 프로그램의 뉴스 장래의 다변화 특히 YTN 유튜브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쉽게 뉴스 다가올 수 있도록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게 YTN인지 몰라도 보통 유튜브는 또 그렇잖아요. 유튜브 콘텐츠라는 게 그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YTN인지 모르고 봤는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그 래퍼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우연히 봤을 때는 YTN인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이슈 맵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이슈 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YTN이 좀 명문을 걸고 좀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의 OTT 서비스의 어떤 부침이나 흥망성세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넷플릭스가 1위 자리를 내놓았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OTT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현장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OTT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 미디어들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슈 맵을 이야기하면서 장악의 OTT 이야기를 했던 것은 OTT 서비스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지금 스포츠를 가져간 OTT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영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뉴스 OTT 혹은 OTT 뉴스도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회사가 자기 뉴스만을 가지고 OTT 행세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다른 뉴스룩 큐레이션을 해주고 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아카이빙이 돼 있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태면 뉴스 OTT 혹은 OTT 뉴스라는 것도 가능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마 YTN이 제일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슈 맵의 어떤 시도가 좀 좋은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사에서 좀 공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면 같이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장님이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잘 이 YTN 잘 검사하셔서 더 멋진 조직으로 태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열린 상태에서 투자를 성급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져가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축약하는 큐레이션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뉴스를 정리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소비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폴 형식이나 퀴즈 형식이나 놀이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을 또한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별로 다 관심사가 다르니까 개인 맞춤형 뉴스 서비스하고 유저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SNS 기능 장착 여기까지를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이 조금 더 좋게 평가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지갑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산지의 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보면 최근 고물가 여파 속에서도 산지의 쌀 가격이 24.9%나 하락해서 쌀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의 YTN 보도를 보게 되면 쌀 가격이 평년 대비 30%가량 올랐다는 보도가 있어서 사실 올해 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올해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 부분들과 연결해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평년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 해 동안의 그런 가격 추이에 대한 분석들이 같이 병행해서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YTN에서도 9월 26일자 뉴스라이브 보도를 통해서 지난해 6년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올랐다고 언급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보도의 내용에서는 올해 쌀 가격이 크게 폭락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보도에서 사실 지금은 이 보도가 약간 정치적,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 양곡관리법의 개정은 소비자들이 쌀 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사실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여론 동향이라든지 또는 의견에 대해서 보도가 삼게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난 발송들을 살펴보면 사실 YTN이 물론 굉장히 가끔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그래도 이러한 뉴스 전달을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측면들이 좀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YTN에서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제공되었던 자막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 3, 4일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 다 자막뉴스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YTN이 좀 더 감각적으로 먼저 대응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지난 2월에 보도했던 그대에게라는 그런 선거 보도를 앞두고 했던 방송들을 보게 되면 사실 비슷한 화두를 던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YTN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부분들이 되어서 이러한 변화들을 당장의 시청자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하신다면 시청자들도 YTN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탐사보고서 기록이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요. 사실 굉장히 보면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름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뉴스를 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많이 모자랐습니다. YTN이 보도 채널로서 사실은 전문 매체로서 이렇게 매체에 미친 영향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믿음으로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되고 프로그램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패널 프로그램에서 계속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만 형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 우리 사회가 세대를 갈라치고 성별을 갈라치고 또 다름을 차별하는 이러한 언어들이 정치권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당력 사건도 사실은 성차별적인 것이고 저는 그것은 여성 혐오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소자 혐오 범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화되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소득이나 과학의 진보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약차들이 고통받고 범죄의 사각지대로 몰리거나 또는 권리가 박탈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YTN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조명하고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셨던 혐오의 언어라고 할까요? 혐오의 논리가 지금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100%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공론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했었죠. 그리고 YTN에서도 많은 보도를 쏟아했습니다. YTN의 보도를 보면 주로 타 국가 지도자들이 조전을 하는 내용 전 세계가 애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 영국에서 추모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파업, 축구, 금리 결정 등의 중대사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부터는 조문을 위한 정상들이 방문을 하면서 조문외교에 대한 보도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YTN이 중심을 잘 잡고 보도를 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왕은 영국에서 국민 통합의 상징일진 모르지만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BC 같은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조차도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조기기항하는 것과 2주간 의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도 모두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YTN에서는 영국 여왕 서거와 관련해서 식민지와 관련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대한 미흡한 점도 말씀드렸고 또 예전에도 이것저것도 지적을 했지만 시청자 위원으로서 2년간을 지내면서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는 좀 잘해왔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분석을 하려는 태도가 보였고 시청자 위원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 시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문제도 내부에서도 조금 제국주의 시대 유산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랄까요? 그리고 아니면 입헌 군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날 장례식을 유의적 시간대였습니다만 어느 비중으로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대한 고민도 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조금 미흡하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내부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자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동안 YTN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항상 애정어린 조언과 고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위원님들의 또 마지막 참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또 들으니 뭉클한 마음도 들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앞으로 YTN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경청을 하면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YTN 시청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한 주간 이목을 집중시킨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정부는 7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어떤 기상 조건에도 출항할 수 있는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엔담호에 중요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방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향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충남 태안 앞바다를 원유 기름기가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원유 만 톤 정도나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초기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피해는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쁜 기상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5천 톤급 대형 방제선 엔담호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엔담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3천 톤급 대형 방제선 엔담호 잘 부정행된다면 1천 톤급 대형 방제선 엔담호 3천 05-2,1 מ-2,1,2,3,4 L,1,1,2,3,4 L,1,0,2,2,4,1,5,2,5,0 최대 연구시키기지역만 엔담호 1천 9-2,3,4,1,1,4,2,3,5,3,4,1,2,3,4,4,3,4,4,4,1,2,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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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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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